족보는 예수님이 족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족보가 온일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요. 참 재미있어요. 성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 복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너무 많이 썼나 보네요. 놀라운 것은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각 사람을 다 인정해 주세요. 각 사람의 성격과 각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해줘요. 너무 재미있어요. 마태복음이 몇 장이죠? 성경 몇 장? 신약으로? 28장이거든요. 가르쳐주세요. 다 알면서. 마가복음이 몇 장이죠? 16장이고. 누가복음이? 24장이고. 요한복음이? 21장.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마태는 세리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리, 마태가 성경을 기록했는데 마태는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족보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아까 관계 중심이잖아요. 족보. 여기 족보가 있어요. 그런데 마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격이 부유한 집에서 자랐어요. 바나바의 조카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도여행 떠날 때 이 마가가 구레네 섬에 같이 있다가 바나바의 조카로 같이 동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참해서 같이 가다가 1차 전도여행 때 일인데 힘들었거든요. 힘드니까 마가가 어떻게 해요. 그냥 도망가버려요. 도망가는데 바울에게 바나바에게 미리 사전 잘 의논하고 도망간 게 아니라 그냥 말도 없이 도망가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괘씸해서 용서를 안 하잖아요. 나중에 2차 전도여행 때는 바나바는 온유한 사람인데 온유한 사람인데도 막 싸우잖아요. 서로 피차심이 다르고 헤어지는 게 있어요. 표현이 좀 유순하게 한 건데요. 정확히 말하면 서로 대판 싸우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온유한 바나바가 선생님이 마가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아서 부위한 점에서 자랐고 화끈한 거예요. 마가는 굉장히 화끈해요. 화끈하기 때문에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가장 짧잖아요.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족보 같은 건 너무 많은 거예요. 누가는요. 의사예요. 의사이면서 누가는 역사가예요. 역사가. 이 누가가 의사면서 역사가이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책 얇은 거 봤어요? 한눈에 있는 하루에 있는 세계사 그런 거는요. 가치가 별로 없어요. 역사는 길어요. 원래 길게 돼 있어요. 목사님 24장 빼니 안 되잖아요. 여러분 28장이 이게 많은 거 같잖아요. 24장이 분량이 더 많아요. 나중에 이렇게 해보면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제일 많이 성경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어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쉬운 거 또 긴장하세요. 바울이 제일 많이 13개를 제일 많이 기록해요. 그런데 분량으로 제일 많이 기록한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분량으로. 분량으로. 그러니까 권수로는 바울이 제일 많은데요. 보면 이제 바울이 13개 했고 요한이 요한 보금하고 요한 계시록하고 요한 1, 2, 3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급 개를 했고요. 누가는 누가 보금하고 뭐 했죠? 4대전 2개를 했어요. 그런데 분량으로 제일 많은 거는요. 누가 해요. 누가. 누가는 2개 빼니 안 했지만 분량이 제일 많아요. 성경책 이렇게 페이지 뉴스만 이렇게 봐도 알 수 있어요. 역사하기 때문에. 역사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중요하죠? 족보가 중요해요. 역사는 그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족보가 이렇게 두 군데에 나오게 된 거예요. 요한. 요한은 특별히 가장 오래 살았어요. 요한은 가장 오래 살았거든요. 가장 오래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자들 중에 이 사람들은 다 나중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였고요. 마가는 예수님의 직제자는 아니었어요. 그 후의 제자니까. 그런데 요한 누가도 그랬고요. 두 사람 다. 요한은 오래 살았기 때문에 실상은 성경을 가장 많이 알았어요. 보통 우리가 추측하기를 누가 성경을 제일 먼저 썼냐 이것 중에 한번 여러분 맞춰보세요. 마태, 마감, 누가, 요한 중에 이 성격으로 보면 누가 제일 먼저 썼을 것 같아요. 그냥 마가가 제일 먼저. 급해요. 마가는 일장부터 마태 보면 예수님이 일장에 독보 나오고 예수님이 어떻게 세례받고 그 다음에 시험도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거든요. 마귀가 어떻게 했는가 했는데요. 마가는 한 두 줄로 끝내버려요. 예수님이 시험받았다. 그런데 이겼다. 그렇게 나오고요. 화끈해서 기적이 제일 많이 나와요. 신나는 거예요. 마가는. 확실하게 박력이. 빨리 일장부터 예수님이 기시 쫓아내는 일이 나오고 그래요. 다른 건 다 좀 나중에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누가는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가 마태와 누가 보금에만 나와요. 어린 시절에. 그것도 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역사를 어떻게 했는가. 마태 보금에는요. 마태 보금에는 목자들이 나온 게 나오거든요. 누가 보금에는. 아, 실수. 누가 보금에는 목자들이 나온 게 나오는데요. 마태 보면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온 게 나와요. 왜? 마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 거고요. 누가는 인간, 인자, 인간의 오신 모습을 남겨요. 목자는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낮은 계급이 와서 경배 드리는 게 누가의 이야기예요. 동방 박사들이 오잖아요. 그거는 이제 또 왕으로서의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마가, 탄생 기사 없어요. 예수님, 어린 시사 없어요. 그것보다는 귀신 쫓아내고 기저와 백픈 게 나와요. 그래서 16장 빼니 안 되지만 굉장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전도한 다음에 그 사람이 화끈한 거 좋아하고 막 불 같으면요. 마태 보금 읽히면 안 믿는 거예요. 너무 지루해가지고 답답해서. 그런 분한테는 마가 보금을 읽히면 딱 맞는 거예요. 화끈하고 좋고 너무 좋은 거예요. 요한은 오래 있었기 때문에. 특히 그리고 헬라 철학과 그 사람들에게 보금을 전하기 위해서 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많이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 보금에는 어떻게 나오는가.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있다라고 했어요. 말씀. 근데 말씀이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 말씀을 로고스로 보고 그 말씀 얘기. 로고스가 우리 한문 성경에 도로 나오거든요. 최초에 도가 있었다. 그래서 요한은 이제 뭐 일곱 가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얘기를 해놓으니 나는 뭐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복자. 이렇게 그런 쪽으로 좀 나가면서 달라져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역사에 좀 관심이 있고 좀 사실적인 거 따지기 원하면 누가 보금을 익히면 너무 좋아해요. 자세하게 나왔어요. 역사적인 배경을 가세하게 나왔고. 그 사람이 어떤 이적을 좋아한다. 기적을 좋아한다. 확돈한 걸 좋아한다면 그냥 마가 보금을 익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좀 철학적인 지적인 것이 좀 논리적인 걸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유한보금을 익히면 좀 다 달라요. 근데 아무튼 족보, 족보 얘기하셨는데 이 족보가 두 군데 나오는데 마태보금은, 마태보금 족보는요. 예수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을 그리기 때문에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되어져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시작이 아브라함에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나이에게 있는 거. 그래서 마태의 족보에는 아브라함과 다이세이 이야기했어요. 근데 누가는, 누가는 그 대상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 세상 사람들, 헬라 사람들, 전 세상 사람들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까지 가는 게 아니라 누가의 족보는 아담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아담까지. 또 마태의 족보의 주 흐름은 요셉. 요셉을 중심으로 갔어요. 근데 이 누가는 마리아, 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족보의 것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온 인류의 족보가 누가 보금이라면 이스라엘의 족보는 마태보금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탄생시에 일어난 일들, 의미는 온 인류의 왕이었지만 현실은 가장 낮은 자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보금 2장에 보면 이제 동방 박사들이 나와서 물어요.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4절, 5절에 보면 대제자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말해줘요. 아, 예수님 베들렘에 납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메시아가 베들렘에 납니다. 선지자 미가 선지자의 말할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렘에며 너는 유대고울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예, 여기 보면 베들렘 아, 너는 작지 않다. 이게 좀 반호법적인 표현이에요. 뭐냐면 가장 작은 거예요. 베들렘은 작은 거예요. 그러나 너는 작다 하지 마라. 왜? 너에게서 유명한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 다스린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그 뭐 진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성경탐구 요번 요번 기수에는 특별히 드란노에서 이스라엘 여행권을 줬다. 진짜가 아니고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준다고 그러는데 그 항공권을 딱 받았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두 도시만 방문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도 좋죠. 예를 들은 거지만 기분은 좋죠. 그러면 여러분 두 도시 어디를 방문하겠어요. 예루살렘에 가고 어디 가겠어요. 베들렘에 가죠. 예수님 태어난 곳. 지금도 성지순례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베들렘에 꼭 가고 싶어해요. 태어난 곳. 베들렘은 팔레스타인 지역이거든요. 아라파토 돌아가시잖아요. 그런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실상은 전쟁이 있고 그러면 못 들어가거든요. 저는 거기 가봤어요. 베들렘에 가봤는데 예수 탄생교회가 있고요. 그 안에 예수님 탄생되어지는 곳에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참배가 있어요. 제롬 성경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제롬이 거기서 살면서 거기서 살면서 그 성경을 번역을 했었던 그런 곳이고 아무튼 굉장히 유명한 그런 곳이에요. 왜 베들렘을 꼭 가고 싶어하는가. 거기에 예수님이 났기 때문에. 세상에 베들렘은 유대고래의 아주 자그마한 보잘것 없는 볼품없는 동네였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남으로 그 베들렘이 큰 도시가 됐어요. 유명한 곳이 됐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실상 어떻게 보면 별 볼일 없을 수도 있는데 연약한데 부족한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의미를 갖는 거예요. 마치 베들렘아 너는 작다 말하지 마라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작고 우리는 연약함이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오므로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에 의미를 주신 그런데 여기 보니까 7절에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내게 말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별을 보고 기뻐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에서 별을 보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1절 시작 예물러 드리니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집에 들었다고 그랬어요. 집에. 누가 보금에 보면 이상하다. 구요의 누이였는데 여기는 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은 의심도 안 하죠. 그리고 뒤에 보니까 헤롯이 베들렘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죽였다 했어요. 이거 너무 심하지 않아요? 왜 두 살이나 죽였어요? 한 살 한 달 갓 태어난 아이들을 골라서 죽였지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왜 두 살 아래로 죽였을까? 보면은 아무 생각도 없고요. 아무 왜 제가 궁금했어요. 왜 집일까? 또 헤롯이 두 살 아래로 죽인 건 이 마토봉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꼭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이 갓 태어난 게 아니라 시간이 많이 지났을 거라고 봐요. 별을 보고 오지 않습니까? 별을 보고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동방 박사들이에요. 그런데 별을 보고 큰 별을 보고 봤어요. 아 위대한 사람이 났다. 이 별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동방에서 왔던 것 주로 페르시아로 생각되어 지는데요. 오는 기간에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예요. 많이 시간이 걸려서 와서 이 별을 보고 갔어요. 이 기간에 갔어요. 이 기간 헤롯이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물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별이 나타날 때를 기준으로 두 사람을 죽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아마 1년은 넘는 긴 시간을 여행해서 온 걸로 알아요. 그러면 아무리 마리아와 요셉이 돈이 없고 가난하기로 계속 그 이후에 뉘었겠어요? 집에 갔다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해낸 꼭 진리는 아니니까 그치만 재미있죠? 뭐 재미도 없고 진리는지 아니지도 없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니 근데 저와 비슷한 생각 갖는 분들이 있나봐요. 주석 중에 그렇게 해석하는 주석도 있어요. 왜 두 사람을 죽였는가 아무튼 예수님이 누가 보금에 의하면 예수님이 구유에 나지 않습니까? 구유에 나고요. 동방박사들은 실상 목자들과 같이 만났던 건 아닌 거예요. 목자들 만나는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의 탄생의 장소가 구유예요. 구유는 뭐냐면 여물통이죠. 짐승들이 밥을 먹는 곳이에요. 깨끗하고 좋은 곳이 아니죠. 주님이 낮아지셨어요. 너무너무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구유에 나셨다고 하는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구죠? 천사들에 의해서 들었던 것이 목자들이에요. 이 목자들 특별히 들에서 양을 치다가 자던 목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문적으로 굉장히 낮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제일 먼저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바다 모든 물이 바다로 향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물은 아무튼 바다를 향하는 것은 바다가 가장 낮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심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께 가게 돼요.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이 다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참 놀라워요. 첫 번째 6월전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자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예수님의 청소년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도 어린 시절이 가장 잘 나온 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겠어요.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2장 40절 예수님이 어린 시절이에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주님이 어렸을 때는 주님이 어렸을 때는 잘 자라셨어요. 또 지혜가 많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렀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가 어리다면 갓난아이라면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지혜가 충족하며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6월절에 해마다 6월절인데 12살이 됐을 때 12살이 됐을 때 이제 예수님도 그 전례를 따라 전통을 따라 6월절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거기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이 부모들이 그래서 48절에 보면 아이야 어짜요 우리에게 이렇게 있느냐 아버지가 너를 찾느라 그래요. 그랬더니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가라다되 어짜요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내 아버지 집에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12살 때 자기의 정체성 자체가 그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성전에 올라갔어요. 근데 주님이 성전에 처음 올라갔던 때가 6월절이었어요. 6월절 그리고 52절에 보면 주님이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주님이 자랐던 어린 시절이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어요. 예수님의 6월절 관련돼서 거기에 적어 있는데 먼저 12살 때 처음 성전에 올라간 날이 6월절이었고 또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은 매년 6월절을 올라가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날도 6월절 추후의 만천도 6월절 식사 또 십자가에서 뼈가 꺾지 않았어요. 다른 두 강도는 꺾었는데 주님은 꺾지 않았어요. 왜 안 꺾느냐? 6월절 어린 양으로서 6월절 어린 양은 뼈를 꺾지 않았어요. 이것을 다 하지 않죠.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준다. 그것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입니다. 한 장 넘겨서 거기 보면 어렵지 않은 문제 같아요. 공생의 공생의 뭐죠? 예수님의 공생의 교육과 성교와 치유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06쪽을 보죠. 예수님의 공생의 줄거리 요약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교육 성교와 치유의 사역을 하셨다. 예수님은 교육과 성교와 치유의 사역을 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나이가 나이가 몇 살로 우리가 얘기하죠? 33살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33살 사셨다. 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나오나요? 가만 보면 여러분이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33살이라는 것은 안 나와요. 목사님 여러분의 눈초리가 그래요. 목사님 의심하지 말고 믿으세요. 너희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제소다. 토마에게 하셨던 말씀을 저에게 해주는 눈빛들이에요. 여러분의 눈빛이. 그런데 예수님의 나이가 33살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33살로 알고 있는가 예수님의 나이를 표현한 게 성경에 두 군데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보금 3장 23절이에요. 누가보금 3장 23절 너무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했을 때 30세쯤 되었더라. 거기 보면 30세쯤 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30세쯤 되었다라고 보는데 우리가 왜 예수님의 나이를 33세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했을 때 가르치실 때 33세쯤 됐는데 6월절을 3번 3번 지키게 됐어요. 주님이 31살 32살 33살 그리고 돌아가신 날이 6월절이잖아요. 3년 공생을 하셨구나. 그게 요한보금 과 다른 보금서들을 통합해서 보면 예수님이 3번 매년 예수님이 올라간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3월에서 33세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또 하나의 설이 있어요. 예수님이 53세다 라는 그런 거 있어요. 처음 들어보죠. 여러분이 믿음이 좋으셔서 그래요. 요한보금 또 한 군데 나와있는 성경이 있는데 요한보금 8장입니다. 요한보금 8장 57절 요한보금 8장 5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하고 변론을 했어요. 얘기를 약해요. 쭉 하는데 아브라함 얘기하니까 너가 아브라함 때 살았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아브라함보다 아브라함이 못 본 것도 나는 봤다. 아브라함 때 내가 있었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나이가 나온 게 이 딱 두 곳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너가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고 말하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53세는 어떻게 나왔냐 주님이 한 50세 됐고 3년 이랬으니까 53세 다 라는 설이 있어요. 제가 때 이거는 설이 아니라 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측해보는데 아니 예수님이 30세 쯤 된 걸로 본다면 유대인들이 아무리 아브라함을 봤냐 너가 우리가 볼 때 아직도 나이를 약간 더 붙여준 거 아니에요? 붙여줘도 그렇지 어떻게 50을 딱 붙여줘요. 30대 초반의 젊은이를 어떻게 50에 붙여요? 그래서 제가 추측하기를 예수님이 좀 건들겄다. 그래서 아마 그 차이 30살 어떻게 30초반 너가 아직 50도 안 됐다고 그러겠어요. 너가 아직 40도 안 됐다. 그래야 이게 맞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고생을 많이 하신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번 공생일을 보죠. 공생일을 넷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받으심 금식 기도 초기 사형 후기 사형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특별히 세례를 받으실 때 왜 세례를 받았는가 세례 요한에게 말해요. 이제는 허락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왜 주님이 세례를 받으신 건 제가 있어서 그분이 세례를 받으신 게 아니라 그분이 세례받고 났을 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쳐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이제 세례를 줬어요. 우리 16, 1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곤불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곧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먼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게 중요할 뿐 아니라 또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갖는 거예요. 마치 여호사가 요단강을 걸린 길가리에 머물렀을 때 그가 바로 점령하기를 애쓰지 않냐고 뭐를 하는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백성되는 관계를 만든 것처럼 주님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며 또한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 사역의 시작을 보여주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령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그 관계를 바톤터치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의 승인을 그냥 제가 묵상한 건요. 세 가지인데 세례 요한은 헌신 됐어요. 세례 요한은요. 그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그가 광야의 외친자의 소리로 쓰기까지 그는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총을 먹었어요. 광야에서 살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나빠요. 이렇게 말하니까 말이죠. 이상한 생각만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메뚜기에다가 석총 이 꿀을 넣어서 먹는 게 그렇게 몸에 좋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총각이 아닐 거다. 그걸 먹고 혼자 살 수가 없는 게 그게 무슨 정력죄라고 제가 한 대 때려주고 싶어서 생각을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게 고통이죠. 그리고 또 여자분들은 나빠요. 낙타 털옷을 입었어? 어휴, 그 밀크코트 같은 걸 입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닌 거예요. 좋은 옷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헌신된 삶을 살았어요. 두 번째 세례 요한은 충성을 다했어요. 충성.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따라가려니까 가라 그랬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가 말했어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랬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일은 더 큰이어서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부족하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본문의 충성을 다했었어요.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은 사명을 완수했어요. 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해로당의 죄를 지적을 하고 참수당에서 죽게 되죠. 금식기도. 금식기도는 기도와 시험 속에서 구세주로서 자신이 할 일을 확인한 거죠. 확인한다. 예수님께서 실상은 성령에 의해서 세례받고 나서 광야로 가서 금식을 하게 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